어머니 오늘 우리 어디 가냐면 가을 소풍을 갈 건데 저도로 갈 겁니다 저도 저도? 어 저도가 거제도에 있는 대통령 별장인데 이제 개방을 했는데 오늘 거기로 가을 소풍을 갈 겁니다 와우 어머니 추억이 되겠습니까? 어 기대됩니까? 어 그거가 대통령 별장이다 보니까 편의점도 없고 식당도 없고 뭐 갖고 들어가는데 문제도 있을 거고 하나씩 받고 이야기합시다 자 어머니 자 우와 이걸로 오늘 우리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겠습니다 담백한데? 맛있는데? 달달하고 맛있다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 치크한 맛 쌈은 어쩌야? 쌈은 어쩌야? 그냥 들고 가야지 그런 거야 그런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하루 안에 다 먹을 양이 아닌데 어머니 바로 안은 다 못 먹는다 열심히 먹어보자 열심히 먹지 자, 바짝 갑니다 으쌰! 아, 여기 빠져나가야 돼! 아, 여기 빠져나가! 여기 내가 아침밥 안 먹냐? 나 아침밥 먹는다.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부르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많이 먹으니까 배가 부을다. 노란색은 약간 매몸 맛이 나고 분홍색은 딸기맛 나고 토요일에 매몸 맛 나는데? 진짜? 저게 지금 일주일이야! 아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부사이다. 진짜? 우와, 바다 너무 예쁘다. 봐, 예쁘지? 내가 휴교수 가서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사줄게. 응. 왕복같은 것 같아. 진짜 이렇게 나오나? 갑시다. 갑시다. 이게 점심이다. 이게 점심이다. 이거 언제 다 먹노, 이거? 많이 먹었어? 응. 얼마 남았노? 나 이만큼 매워 먹었다. 많이 먹었지만은 멀리서 보여주면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운전한다고 제일 불리했다. 근데 내게 제일 크다. 다 먹었다. 엄마야, 내 눈 뜯으리 깡벌레 한 마리가 들어갔는데? 벌레 들어갔나? 단백질 공급, 오빠. 하지마, 하지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할머니 벌레 잡는다. 우와, 할머니가 빠르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벌레도 물 많고 먹으려라. 야, 먹다 보면 배불러 나오겠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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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도시락 사라. 도시락 사야 될까?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일 여러분. 저게 저도 가는 배네, 저게 저도 가는 배네. 저 배를 타고 이렇게 남태평양을 쭉 빠져나와가지고. 우와, 멋진데? 저렇게 가면 저도가 나오는가 보다. 배 들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먹어야 돼. 대통령 별장이라서 경고가 사뭄하면 이거 못 들고 가게 할 수도 있다. 먹을 거야. 옛날에 어릴 때 어머니 이런 거 많이 드셔보셨습니까? 나 안 먹었지. 배를 탑니다. 박상, 박상. 식구가 10명. 11명 해줄테니까 어디서. 나 좀 갈라. 어흑. 두 να 일어나 한번 하고ски.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앞에서 안가고 뒤에서 이러시죠? 아니, 무행이지. 어른들이 오시는데 어디까지 감히... 아, 저 물파네? 자리가 없네, 자리가 없어. 일단 드세요. 아, 이게 맛있어 보이죠? 이게 맛있는 거예요. 어머니 좀 드세요. 어머니 좀 드세요. 한글 드세요, 한글. 한글 많이. 자, 어이. 많이 들어요. 아, 여기서 장사하십니까?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감사합니다. 오, 장사 잘 된 건데. 빅 비쳐. 여기 한글. 한글 한글. 자, 한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손이 커야지, 이럴 때는. 자, 자, 손. 손이 커야지, 이럴 때는. 그렇죠, 손이. 맛있죠? 네, 너무 맛있어요. 아, 좋은 일하시네. 자, 나눠먹자. 5학년. 2학년. 와, 6학년. 아, 아깝다. 3학년. 2학년. 많이 먹었어요. 대신 면이에요. 음식물 못 갖고 들어간다는데. 어, 진짜? 그래. 다 먹어버리면 짜지, 이 사람들이. 하하. 다 먹으러. 빙봉지. 저도에 왔어. 와, 좋다. 사람들 많네. 저도요, 저도. 저도. 아, 유치해. 좋아요, 어머니. 뭐 어떻게 찍어줬고.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착각. 세 코스가 세 코스 있는데. 예, 예. 제일 원활한 코스로. 대통령 오실 때 보초를 세야 되니까. 예, 예. 음. 여기 진짜 맛있다. 월교장. 여기 찍고 가셔도 됩니다. 잠깐만. 우리에서 라면 먹는 경쟁을 했는데. 거기가 시청이고. 그거야. 나 엄마 뺏겼다. 어. 엄마가 이제 친구 생겨갖고 나하고 안 논단다.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가슴에 담 명찰이 뭐예요? 이거 촬영. 오, 이거만 있는 사람만 찍을 수 있어요? 어, 그럼요. 아무나 찍는 게 아닌갑지? 어, 그럼. 오, 비슷했다. 오빠 네가 너무 빨리 웃는다. 비슷했다, 비슷했다. 아, 멋있다. 너무 높은데 계속, 계속 걸어 올라가는데요? 5분만 걸어가면 된댑다. 옛날에 붙은 거면 막 엉망으로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아우지 당근 가겠죠? 옷도 깨끗하지? 어. 바다. 바닥이. 오, 좋다. 푹신푹신하다. 오, 이거는 황소카페. 야, 좋다. 매트리스 느낌인데? 그러니까. 겨울에 이거 사도 되겠는데? 멋있다. 대다. 근데 멋지지 않나? 웃으면서 멋있다. 어이, 수전물이에요. 아니, 섬에도 수로가 들어와요? 어, 야. 뭐야. 여기 물 드시면 안 돼요. 이거 온수예요? 이거 수제공사는 안 온 물이라서 사실 안 돼요. 파인트 아이째? 오빠 이거 뭐 검사하는 거야? 그냥 피인트 싫어. 옷 너무 두껍게 입고 왔다. 여기 여기 잘못 앉아있으면 잡혀갑니다, 잡혀가. 그래. 이게 군보안시설인데 이런데 앉아있으면 잡혀갑니다. 큰일 났다, 이제. 가야 될까? 얼어수고, 몸과는 줄 알겠지만. 얼어수고 덮어줄게. 더워 죽겠지, 엄마? 그러니까. 뭐야? 어? 이거 삽주다, 삽주. 어떻게 알아? 거짓말이고.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착각. 그제이 마스코 뜻입니까? 대박. 와, 진짜 크네. 이모애들 저 보는 섬 남마다 다 안고 언제지? 언제지? 끝까지 가. 이렇게 말하면 좀 흘릴 때 알았는데. 뭐하십니까? 워킹 한번 해주시죠. 딴딴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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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이거잖아. 노래, 이거 그게 아니지. 척백나무 이런 거 아이가? 맞네. 비염 있는 사람도 없을까. 고구마. 머리가 덮어가지고. 나 머리 좀 봐줘. 머리 좀. 잘 봤다. 이거 약간 있잖아. 감옥 같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저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빠지네. 진짜 꿈. 후에는 들어갈라지 마라 못 나온다. 들어갈 생각이 없다. 들어갈 수 있거든. 땀이 좋아. 여기가 그거네. 여기다 글자 한번 써봐야지 또. 자, 글자 한번 써보세요. 아름답습니다. 내가? 석양이. 덤빌아. 이런 엽착이 날아간다. 덤빌아. 여기서 뭐하십니까? 어디로 기다리고 앉았다. 오늘 영상 찍어야 되는데. 오늘 완전 소풍 왔네. 소풍 와서. 우리 어머니 리얼로 놀러왔어요. 너무 좋아. 어머니 여기 어디라고? 엄마. 저도요. 저도. 저도요. 뭐 어딘지도 모르고 놀러왔어요. 저도. 뭐 그런 일이 다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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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나요? 좀 좀 더 줍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됐어요. 됐어요? 감사해서 한 사람 불려. 아이고 내가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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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이야. 천장님인데? 오페에서 내리라 못 자려고. 우리 엄마가 오늘 제일 부지런하네. 열심히 먹는다 맞지 엄마? 네. 우와. 어머니는 얼마큼 먹었어요? 나는 3분의 1대 때도 못 먹는 것 같아. 나 이만에 밖에 안 먹었다. 위에. 봉구라. 선장님한테 다 뺏겨놓고. 아 여기 너무 맛있나? 응 맛있다. 음. 솔직히 말해봐. 맛있나? 어? 맛있다. 어때? 음. 근데 하루 조용히 먹어도 얼마 못 먹네. 실질적으로는. 근데 어찌 생각하면 저도에 이걸 못 갖고 들어간 게 차라리 다행이다. 저도는 어떻던데 어머니? 저도 좋대. 막 시간 가는 줄도 무릎만 다 돌아볼 때. 자 새날이 맑았습니다. 식사를 하세요. 네. 음. 빨리 빨리 많이 먹으세요. 안 먹어요. 어딜 가시죠? 응. 나 지금 많이 먹는데? 잘 많이 먹으네 그래. 정아 1등. 엄마 2등. 내 3등. 정말 사람 사료를 좋아하시는군요. 어? 자. 내가 거기다 먹으라. 그러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번에 다 나눠준 거다. 내 1등 아니다. 1등. 고맙습니다. 정 Fasc겠습니다. 안녕. demás. agrade 봐 드네요. Rent this in pues? limits. ух. !, ません? 아니시ве. roi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